제주공항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어제저녁 8시쯤 제주공항에서 한 승객이 인터넷 라이브를 방송하던 중 30대 남성이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올렸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의 소재를 파악해 경기경찰청과 공조에 붙잡았는데 남성은 혐의를 인정하고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편 지난 9월에도 제주공항 등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30대가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